경기도의회가 제369회 정례회를 통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대응,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두 지사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모니터링단과 피해자 구조단 등을 구성해 다양한 지원 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범죄로 인해 장애인이 겪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이 가능해졌으며, 발달장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조례안에 명시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생활 안정과 복지 양상,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조례안을 계기로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